제 13호 태풍 버빙카가 오늘 오전 9시쯤 중국 상하이에 상륙한 가운데 14호 풀라산도 중국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버빙카는 중국 내륙을 따라 올라가며 계속해서 비바람을 일으키겠고 내일 오전에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최근 괌 해상에서 발생한 14호 태풍 풀라산은 모레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겠고 19일엔 중국 상하이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중국 동남부 지역은 13호 버빙카에 이어 14호 풀라산까지 태풍이 연이어 북상하면서 큰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